라틴 아메리카에 가본적 있나요? 아, 아직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모두 이번에 초면일 듯. 네, 그러면 아는 스페인 단어가 있을까요? 어. hola. vamos. gracias. somos justi. di amore. 음, 좋군요. 자, 또 이제 오늘 스페인어 단어를 맞춰보는 게임을 해볼 텐데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가보고 싶다. vamos. 더 보고 싶다. vamos. vamos. 첫 번째 문제. navidad. 맞추면 돼? 정답. 정답. navidad. 크리스마스인가? 정답. 성탄절. 크리스마스. 맞아. 맞아. 맞네. vamos. was. felis Dobby rda. 약간 노래가 있잖아. 정답. EY 1점. 잘하네. 좋은 문제. 추세요. 번호 원호. 연구원. 번호 원호. 저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축제. 나도 그래서 알았나. 옛날에 축제. 축제 맞아. 노래가 있잖아. 파티, 축제, 파티.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근데. 다음 문제 주세요. 만사나. 만나자. 정답. 할머니. 왜요? 왜요?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맞을까요? 아 맛있다. 만사나. 만사나. 흙이 무거우니까. 만사나. 음식. 아니 음식. 음식이래요. 맞아요? 진짜? 바나나. 바나나? 아 나니까? 어. 바나나. 나 자냐? 거누 거누. 사과? 네? 사과? 설마. 안 저리야? 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어떻게 맞죠? I see. 바나나 나오고 하나 나와요. I see you. 엄. 2. 만사나. 시간 명절 명예여야 될 텐데. 메이꼬가서 만사나 하나 주세요 하면 사실 하나 주세요는 한국말이 좋은 거예요. 빨리 스나비나 하나 주세요 하면 한국말이 좋 insight. 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만사나 원 만사나.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엔트레비스타 발음이 멸쩡이다. 엔트레비스타 이름 아니야 저거는? 누르다! 엔트레비스타 엔트 엔트레비스타 엔트레비스타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 엔트레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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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별빛? 빛나다? 엔트레비스타 아름답다 엔트레비스타 행복하다 엔트레비스타 날 좀 봐봐 엔트레비스타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엔트레비스타 엔트레비스타 넌 완벽해 도토리? 엔트레비스타 힌트 엔트레비스타 힌트 카드결제? 비자 명사? 명사입니까? 아 명사? 엔트레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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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가야 명사입니까? 여행가? 엔트레비스타 여권? 미스터 비행기 공연 신용카드 콘서트 지갑 축제는 했잖아 엔트레비스타 여러분 아 잠깐만 바베큐 노래 가방 진짜 이런게 안 보여 엔트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엔트레 콘서트 엔트레비스타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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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저스트 브이로그 노래 공연 노래 무대 가수 춤 댄스 호응 인터뷰 엔트레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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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인터뷰 자 다음 문제 제 생각에 1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거누 1번 라간시온 아 1번입니다 너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저희 했거든요 이거 그래? 아 저희 노래 소개하면서 아 라간시온 라간시온 네 라간시온 라간시온 뮤직 라간시온 라간시온 정답 4번 4번 맞는거에요? 어 4번 맞는거에요 엔컨시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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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26일날 멕시코시리 그리고 29일날 몬테레이에서 엔컨시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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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해주세요 See you soon See you soon 자 다음번째 아 엘트렌 느낌이다 엘트렌 정답 엘트렌 4번? 아니 그렇지 어 아 아 정답 2번 엘로뮤엘로 뭐엘로 와 뭐야 뭐야 리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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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도영이 3번 왜냐 뭐라고? Feliz Navidad 그러니까 행복한 3절 행복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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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행복 아 오케이 1번 I know New Evo Feliz Navidad 4번 Feliz Navidad 맞습니다 유에보가 약간 행복 약간 이런거잖아 그래? 아니야? 행복은 약간 행복 복 I know I know I know 2번 재생이 2번 세이스! 나 이번 확실해. 왠지 알아? 나 그 멘트 할 때 세이스.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26일이랑 29일이랑 세이스. 아 유. 그런 거 좋다. 운영 노 스트레스. 그 다음 뭐라? 세이스. 정답 4번. 난 1번. 4번. 1번. 저는 저도 1번? 1번 가래? 1번. 1번. 제임 믿는다. 제임 믿었어. 20년. 한 번. 난 4번. 난 4번. 난 4번. 정답이지. 주니오 같기도 하고. 난 3번. 난 3번. 에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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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로가 1월이야. 1로 하는구나. 3번. 에네로 에네로가 누etingiele. 에네로.. 에네로.. 이거 일본이야! 나도 일본으로! 왜? 이거 일본이야! 왜? 느낌이 왔어! 나도 나도! 왜냐면 엘 문도가 문도? 엘 문도! 엘 문도가 나한테 지금 되게 익숙해! 나 했던 거 같아! 그리고 근데 진짜 이 엘이 많이 들어가! 문도는 익숙해! 엘 문도! 엘이 많이 들어가! 나도 1번! 진짜 나 믿어봐! 한번 나 믿어봐! 엘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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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또 스페인어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맞춰봤는데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얘기해볼까요? 와우! 정말! 누가 제일 많이 맞췄는지 기억나요? 내가 봤을 때 기억나요? 형이! 번호가 가장 많이 맞췄는데 내가 제일 못 맞췄어 제일 많이 맞췄 번호가 일단 먼저 해보자 아! 네! Gracias! 진짜 뭐랄까요? 저희가 모두 사실 좀 초면인 그런 언어니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니까 되게 다 같이 예상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시간이 더 재밌었습니다 진짜 빨리 저희가 가서 공연할 날이 기다려지네요 네 이렇게 게임이잖아요 맞추는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못하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콘셉트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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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e gonna be the loop you your 안녕하세요! 저희는 JustBear의 그룹입니다! 저희는 JustBear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룹입니다! 우리의 그룹의 그룹입니다! 우리의 그룹입니다! 감사합니다!